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2단 해제 등 파문으로 회원교단들이 탈퇴하면서 교계 보수권을 대표하는 새 연합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기독교 목해제협의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연합기구가 난립해 교회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한목협 3인총병이신 이성구 목사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목협이 새 연합기구 논의와 연합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최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됐나요? 한국교회 본래 두 개의 연합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NCCK가 있고요. 하나는 보수적인 교회 입장을 대변하는 한기총이 있었는데 두 기관으로도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연합운동을 펼쳐왔는데 이게 한기총이 2012년도에 다시 분열됐고 그리고 또다시 한기총이 분열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래서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시작했던 한목협입니다. 옥한옥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오직 제자훈련만 하시던 옥 목사님이 이건 내 교회만 잘했어도 되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개 교단 건강한 목회자들 갱신을 원하는 목회들이 모여서 한국기독교회 목회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6년 전의 일인데 그때부터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이건 도무지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급하게 우리가 입장도 발표하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명서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명서가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분열될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교회 하나 돼야 된다. 통일시대를 앞두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수 없다. 하나가 되는 그 방향으로 아무래도 공교회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 교단장 회의가 좀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해 줘야겠다. 교단장 회의는 2001년도에 수립된 적이 있습니다. 한복협의 조금 밑에서 섬기고 그러면서 24개 교단, 교단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교단장 협의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냥 수돕이 됐는데 그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직접 좀 나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운동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교단장 협의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국교회 왜 연합운동이 깨지는가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교회, 역사성 있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교단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교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기총 같은 데는 사슬, 이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단체들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의 한기총 회장이라는 분은 교단에서 파송되지 않았고 무슨 북한 옥수수 심기운동 본부 대표인가 그 자격으로 심지어 한국교회 대표가 됐습니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정통성이 없고 그래서 개교단의 공교회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요. 개인들의 의견들이 그냥 마치 한국교회의 의견인 것처럼 지금 포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나서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한기총을 탈퇴한 예장 합동을 중심으로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 기한총이라고 부르던데요. 구성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합기구를 결성을 해야 재통합을 할 때도 기구대 기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당성을 자신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대야죠. 이유가 있어야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합동 측은 한기총의 중심 멤버였습니다. 지금 회장도 합동 측이 배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은 우선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 교단이 공교회로서의 지금 어떤 면에서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합동 측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합동 교단이 그분을 제대로 잘 통제를 못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피해서 나가서 다른 교단을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다시 합격했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에는 한국교회 연합이 또 출범을 했고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한총이 또 논의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모든 게 한계총 사태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연합운동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계총 사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한계총 사태가 처음에 일어난 게 결국은 금권 선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계총의 대표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10억씩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분도 있었고요. 돈을 안 쓰니까 떨어졌는데 돈 쓰니까 됐더라. 하고 실제로 대표장을 지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총무들도 돈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최근에도 또 교단총무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이런 식으로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전혀 교회의 무슨 교리 때문도 아니고 무슨 정책 때문도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비리 문제로 사실은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재해버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일이 번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사실은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 문제의 핵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핵심되는 인사가 앉아가지고 선한 사람들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기총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요 교단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거의. 순복음 교단 하나 지금 남았는가 그러고는 다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교단이 한 교단도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대표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기총은 현재 있는 대표회장이 그만두고 손을 들면 자동적으로 어떤 면에서 한기총이 복귀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 무르가 익어서 여러 교단과 단체를 아우르는 큰 틀에 연합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된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명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이건 사실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더랬습니다. 공교회의 대표들이 나서서 일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교회들의 연합단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NCC는 8개 교단이 가입돼 있습니다. 한기총도 그 다음에 나머지 교단들 있었는데 아주 군소교단들 여러 가지도 문제되어 있는 이번에는 또 2단에 관련된 교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한몫협에서 조사를 좀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결국 공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조사를 했더니 한 24개의 교단 정도가 되면 한국교회 전체의 한 9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 그런 조건이 뭔가 하면 문교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과정의 신학교육훈련기관을 가진 교단 그 다음에 총회 혹은 노회, 지방회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된 교단 그 다음에 2단 시위가 없는 교단 그 다음에 총회장, 우스운 이야기지만 총회장과 총회 본부의 주소가 다른 교단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서 혹은 몇 사람을 데리고 자기 교회가 교단 본부고 총회장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한 4가지 정도 조건을 딱 내세우니까 한 24개의 교단 정도가 나왔어요. 24개, 5개 정도. 그 교단만 하면 한 93%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10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까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 교단 많다고 그러고 장로교회 200개 넘다 그러지만 한 20대, 6개의 교단이 되면 한국교회의 거의 전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들만 나왔으면 얼마든지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회가 된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뭔가 하면 한기촌 같은 데는 온갖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상한 개별적인 선교단체들도 다 들어와서 회원권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는 다 한 사람이 한 표니까 그런 사람 표 잡기 위해서 적당하게 매수를 하다시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국교회의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선교단체는 또 다른 형태로 관리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공교회들이 나서서 교인들은 다 공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공교회가 하나의 연합기구를 만들면 아주 쉽게 될 수 있겠다. 처음에 우리가 2001년도 할 때는 이게 또 다른 연합기구를 만드는 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단장협의회는 NCC와 한기총 두 개를 하나의 집안으로 묶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데 거쳤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 때가 아니고 아예 교단장협의회를 교단협의회로 발전시켜가지고 그렇게 연합운동을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연합기구의 분열 양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분열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대체 왜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또 그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당부의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연합을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연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연합을 못해요. 교인들,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교단에 벽이 있는지 어디, 특별히 지방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군, 시, 단위의 기독교회 연합회는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NCC도 한기총 따로 없고 제가 들면 부산기독총연합회 그러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각 지역으로 가면 이미 한국교회는 다 연합, 하나의 연합단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있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자꾸 자리 차지하려고 말이죠. 교회가 크니까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파워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고 교회를 이용하려 드는 이런 사람들, 명예욕, 탐욕에 젖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문제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교인들이 뭘 압니까? 사실은. 아니, 뭘 가리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리하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 교인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혹 절망하게 만든다 하지라도 성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한국교회에 잘 평정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는 모습을 한국교회 연합기관부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